넌 내게 왜 이렇게 곤란한 말을 하고 내 속을 뒤집어 놓나 넌 쉽게 말을 하고 떠나면 그만이지 내 맘은 어떡하나요 자 자 붉은 퇴근 1시간 전 오늘은 칼패 좀 하려는데 오오오 차장님이 자료를 주네 월요일 오후 전까지 부탁한대 아니 나도 지금 맡겨나게 소주 한잔 하고 풀려는데 그녀일 밤 내게 일을 주면 난 어떡하란 말이야 차차차차차 넌 내게 왜 이렇게 곤란한 말을 하고 내 속을 뒤집어 놓나 넌 쉽게 말을 하고 떠나면 그만이지 내 맘은 어떡하나요 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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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년 만에 만난 친구 날 보고 있으면 빌려달래 땡하라 다 우리 딸에 갚아준대 버려게 의리 없는 친구 됐대 아니라도 신청할 만하며 그 판소를 빌려주려는데 내 돈으로 너만 힐링하네 넌 어떡하란 말이야 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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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내게 왜 이렇게 곤란한 말을 하고 내 속을 뒤집어놨나 넌 쉽게 말을 하고 떠나면 그 말이지 내 맘은 어떡하나요 넌 내게 왜 이렇게 곤란한 말을 하고 내 속을 뒤집어놨나 넌 쉽게 말을 하고 떠나면 그 말이지 내 맘은 어떡하나요 넌 위쪽 사장님 고장님도 곤란한 말을 하고 시어머지 장모님 곤란한 말을 하는 친구도 아는 형도 곤란한 말을 하고 평벌사랑불동 차차차차차차차 차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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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차